아니, 잠깐만요. 아, 이 녀석 지금 뭐... 기봉? 기봉, 여기 있어?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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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기봉아, 나 전화받아봐. 코치님인데 내가 급한 얘기시래. 어, 저, 그, 그게 내가, 내가 지금 전화받을 상황이 아닌데, 이거. 무슨 소리야, 지금 코치님인데 너희가 외부 전화받고, 이 차... 어, 어, 어? 어? 내게! 다리가 내게! 어? 야, 기봉, 기봉아. 너 지금 아래서 뭐하고 있는 거야? 너 지금, 아니, 이거 뭐예요, 이거? 어? 아,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코치님. 기봉 전화 못 받아요. 네, 저한테 말씀하시면요. 제가 전화를... ... ... ... ... ... ...